아주 예쁜 무대에서 오늘 일본 도쿄에서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제 펄 레퍼런스 일본에 있는 제 펄 레퍼런스 모델이구요 피니쉬가 죽이죠 사기통이 여기서 보는 모습이 더 멋있습니다 그리고 심벌은 질정 메이드로 쓰는 모델들이죠 K 세션 커스텀 18인치 K 세션 라이드 20인치 K 세션 크래시 16인치 K 세션 하이 너무 오래 많이 써서 다 지워졌습니다 세션 하이의 14인치입니다